지난해 8월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677대의 차량 피해를 일으킨 세차 차량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세차 업체 직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대전직업 천안지청은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 씨에 대해 스팀 세차 기기 전원과 가스 갤브를 차단하지 않은 채 라이터 불을 켜 폭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또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 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해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 업체 직원과 아파트 관리 용역 업체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